지난 2005년 이후에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벼멸구가 올 들어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벼멸구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방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의 한 들판, 추석을 앞두고 일부 논의 배가 누렇게 익어가는 가운데 풍년을 예감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직 피해가 겉으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의 모든 지역에서 벼멸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1일 기회 도내 전 지역에 벼멸구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경주시가 지난달 말 조사한 결과 전체 논의 20%에서 벼멸구가 관찰됐습니다. 외찰 결과 외동과 산래 지역은 밀도가 아주 높은 편이므로 방제를 하지 않으면 많은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일부 논에는 벼 한 포기당 100마리가 넘는 벼멸구가 관찰되기도 해서 방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벼멸구의 발생 시기가 이른데다 고온이 지속돼 조기에 방제하지 않으면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반드시 벼멸구 전문 약재를 사용을 해서 추석 전으로 반드시 한두 번씩 방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와 벼줄기의 접을 빨아먹어 말려서 죽이는 벼멸구는 지난 2005년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준 뒤 지난 7년 동안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